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ChatGPT 유료 버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ChatGPT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ChatGPT 기능을 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hatGPT 플러스는 어디서 접근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ChatGPT 플러스는 ChatGPT 메인 화면에서 히스토리가 있는 좌측 하단 업그레이드 투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프리플랜 그리고 ChatGPT 플러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월간 20달러를 지불하면 업그레이드된 Chat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체 20달러나 내고 유료 버전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료 버전이 대체 무료 버전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속도를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은 사용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ChatGPT의 신규 기능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 비교입니다.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할 점 10가지를 알려줘. 같은 질문으로 각각 10번씩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ChatGPT 무료 버전으로 시간을 테스트해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 나왔습니다. 최소 14초 2호가 나왔고 최대 20초 93 정도가 나왔죠. 평균 소요 시간은 17초 79로 나왔습니다. 그럼 ChatGPT 플러스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나왔는데요. 가장 짧은 시간은 9초, 가장 긴 시간은 13초였고 평균적으로 11초 정도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ChatGPT 플러스가 평균 1.6배 정도 빨리 출력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 비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만큼의 답이 나오는지 단어의 개수로 체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번씩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ChatGPT 무료 버전의 경우 최소 289단어가 나왔고 최대 417단어 그래서 평균 단어 수량은 338단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hatGPT 플러스 버전의 경우 최소 단어 수량은 247단어 최대 단어 수량은 461단어 그래서 평균 단어 수량이 약 346단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ChatGPT의 사용 제한입니다. ChatGPT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뜬 경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도 같은 메시지가 뜨는데요. 1시간 내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ChatGPT 무료 버전의 경우 시간당 사용량은 그래서 20회에서 30회 정도 되고요. ChatGPT 플러스의 경우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hatGPT 신규 기능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14일 플러스 사용자들에게 GPT 4.0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ChatGPT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먼저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Try 4.0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GPT 4.0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Maybe Letter를 누르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GPT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디폴트, 레거시, GPT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전의 GPT 3.5 모델이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것을 볼 수 있죠. 레거시 모델 같은 경우는 GPT 3.5 이전 버전을 뜻합니다. GPT 4.0은 속도는 느리지만 내용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GPT 4.0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설명해 보면 시험 테스트를 봤을 때 GPT 3.5 버전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훨씬 나아졌다는 걸 설명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수치적인 내용들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것도 먼저 속도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델을 ChatGPT 3.5 버전에서 4.0 버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를 테스트할 때 문의했던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할 점 10가지에 대해서 영문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GPT 3.5 무료 버전과 GPT 3.5 유료 버전의 속도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5배속 재생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미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생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4.0 버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났네요. 확인하셨던 것처럼 속도는 ChatGPT 플러스 3.5 버전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로 보여줬죠? 다음은 GPT 4.0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을 주고 얼마나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질문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경제 이슈 5가지, 그에 맞는 경제 이론, 단어의 개수로 체크를 했고 총 10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GPT 4.0의 단어의 개수는 최소 단어 수량은 397, 최대는 638, 평균적으로 537 단어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테스트 했었던 무료 버전과 3.5 유료 버전, 그리고 4.0 유료 버전을 비교했을 때 GPT 4.0 유료 버전이 훨씬 더 풍부한 단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챗 GPT 4.0의 특이사항입니다. 이번 4.0에 넘어오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지어낸다는 건데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라는 밈을 아십니까? 한때 뉴스도 탔었는데요. 챗 GPT의 할로시네이션이라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4.0 버전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챗 GPT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시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와 반대로 챗 GPT 모델 4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은 있었던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시네이션이 수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전부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출처를 물어보고 그 출처에 대한 URL을 남겨달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할로시네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전기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주고 그 논문의 URL을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들을 들어가보면 대부분 없는 페이지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할로시네이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비교 그리고 4.0까지 확인해봤는데 그에 대한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속도는 1.6에서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더 긴 질문을 할수록 더 큰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특히나 3월 14일에 4.0 버전이 업데이트된 이후로 3.5 무료 버전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면 5배 정도의 속도가 빠른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단어 개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4.0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훨씬 풍부하게 단어들을 사용하고 구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료 버전의 경우 시간당 약 20에서 30회의 메시지 제한이 있는 반면에 유료 버전은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PT 4.0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퀄리티의 수준이 월등하고 이전 버전의 큰 문제였던 할루시네이션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hetGPT 플러스는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저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 혹은 회사에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ChetGPT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4.0 버전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4.0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플러스 버전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4.0 버전이 나오면서 플러스 버전을 쓰는 것이 눈에 띄는 퀄리티 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플러스 버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만한 이유가 생기는 듯 합니다. 오늘 드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롬프트를 추가할 예정이고 AI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